어떤 골프 그립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프 그립은 다양한 게 있는데 맞는 거를 찾으면 일관성 비거리 두 가지 다 쟁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세 가지의 그립 타입을 알려드릴 건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다 다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거를 오늘 제가 풀어 헤쳐볼 건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나만의 그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프 그립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립이 그 중에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립 같은 경우는 인터 럭킹 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 럭킹 그립이 무슨 말이냐. 제 검지 손가락 그리고 새끼 손가락 이게 매듭을 지으면서 그립을 잡는 겁니다. 자 이 그립 방법 같은 경우는 손이 작으신 분들이 그립이 하나가 되게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특히 조금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 위에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니어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립인데요. 여기에도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죠. 큰 장점이에요 생각보다. 잭 리클라우스 선수나 타이거우즈 선수가 사용하는 그립입니다. 한때 두 골퍼가 골프 최강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그립을 따라 했었지만은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 하신 적이 너무 많습니다. 단점은 손이 이렇게 잡았을 때 검지와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희생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 제대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왼손은 컨트롤인데 검지를 희생을 하고 오른손은 파워인데 새끼 손가락을 희생을 한다고 하면은 왼손이 손해일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털러킹의 단점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털러킹을 오래 잡다 보시면은 이런 그립을 잡으시면은 문제점이 새끼 손가락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인털러킹 그립을 잡았었는데 지금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왼쪽에 비해서 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형되는 게 싫다 하시면은 좀 단점으로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잡는 방법을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왼손은 원래 잡으시는 대로 체크 포인트는 V자가 오른쪽 어깨, 너클 두 개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른손을 얹어서 잡을 때 새끼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이렇게 매듭을 짓듯이 그립을 잡아주실 거예요. 거의 X자가 만들어지듯이 그립을 잡아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퍼즐처럼 깊게 이렇게 집어넣으셔가지고 묶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매듭을 짓듯이 인털러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털러킹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는 나눠봤는데요. 내가 이 단점에 속한 게 더 많고 단점이 더 와닿는다고 하면은 인털러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의 오버래핑 그립, 바던 그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오버래핑 그립은 이렇게 왼손이 잡힌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이 그냥 위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냥 얹어주는 거죠. 이게 골퍼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왼손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새끼 손가락을 얹어있기 때문에 컨트롤과 일관성에서는 탁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립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그립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왼손이 조금 더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방향성에 탁월하고요. 그리고 힘이 있으신 분들이 파워는 오른손으로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점이 없는 그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점은 존재하겠죠. 단점이라고 하면 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고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그립을 잡으시려면 어느 정도 손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해당상이 없다고 하면 거의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그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이 오버래핑 그립이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래핑 그립은 제가 예전에 그립 잡는 방법에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왼손을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은 그냥 위에 검지와 중지 사이에 그냥 얹어놓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봤을 때는 이렇게 그립이 잡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 그립인데요. 이거는 골프 그립 중에 본능적인 그립이라고 해요. 텐핑거 그립, 야구 그립이라고도 하죠. 그냥 손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다 잡고 있어요. 뭐 인털러킹처럼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아니면 위에 얹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손가락 다 위에 올려놓고 치는 방법인데요. 이거의 장점은 일단 거리가 많이 납니다. 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나 진짜 어린 꼬맹이 주니어 선수들 아니면 주니어 친구들 많이 사용하는 그립이 되겠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 텐핑거 그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립은 이제 힘이 좀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두 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를 휘두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같은 경우는 야구나 아이스하키 여러 가지 다른 종목에서 이제 골프로 오시는 분들은 이 그립을 잡았을 때 훨씬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다른 그립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똑같이 텐핑거 그립으로 그립을 잡으시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 10가지 텐핑거 그립, 야구 그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른손 잡이 분들은 오른손을 다 잡았을 때 오른손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워면에서는 좋지만은 방향성과 일관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텐핑거 그립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셨을 때 아까와 비슷한 이유로 구질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페이드, 살짝 드로우, 아니면 드로우, 페이드 이런 컨트롤 샷, 상위 플레이어, 숙련자가 됐을 때 이런 다양한 샷을 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느낌보다는 두 개가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감각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잡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왼손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이 그립 위에 이렇게 잡혀서 손가락 10개 다 그립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잡고 이 스윙만 하더라도 훨씬 더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립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세 가지 그립과 다른 그립이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게 이것이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나한테 찰떡궁합인 그립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립을 잡는 방법을 깊게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그립 잡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프로였습니다.